수능특강 영어 21강의 2번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키는 열심인 열정적인 레슨이니까 더 적게 열정적이다. 런은 배우다. Gene Defined Human Nature에서 유전자로 정의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더 적게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정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열정이 적다. 오늘날. 사실상 인간의 본성에 대한 완전한 생각은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은 이제 looking more and more bogus. 점점 많이 가짜처럼 보이고 있다. 룩은 뭐뭐처럼 보이다. 좀 더 적은 열정이 있어.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조금 더 가짜처럼 보인다. 인간 본성은. 어커드는 어색한 가족의 게더링, 모임은 아마 인디언은 견디다 참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족의 모임은. Provide, 제공한다. Ideal Opportunity. 이상적인 기회인데. To 이하의 기회야. Observe. 보는 거야. That은 명사절 that으로 기나 것이야. That 이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수 있는 이상적 기회를 제공해준다. 가족의 모임은 견디기 어렵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 less, 적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인간 본성은 가짜처럼 보여. 근데 관찰할 수 있다. 그랬어. That 이하를. That 이하 뭐냐면 사람들이야. 후부터 주인제까지가 사람들 수식해주고 있고. Always. 양육됐단 말이야. Together. 함께. 함께 양육되고 공유해. 많은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함께 양육된 사람들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하진 않다.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behave.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뭐가? 가족의 모임이. 가족은 얘네가 다 가족이야. 가족인데 얘네는 어떻게 돼? 유전자가 똑같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행동은 같지가 않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뭐가? 가족의 모임이. 리더는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돼. 리더 A 노을 B.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유전자도. 환경도. does a good job of predicting. 프리디팅 예측. 예측을 하지 못한다. 하우부터 끝까지를. 하우부터 끝까지는 뭐냐.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턴 아웃. 밝혀질지. 우리의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유전자나 환경은 예측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지금 유전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가짜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 하더라도 행동이 다른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환경도 유전자도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는 걸 잘 모른다 그랬잖아. 어떠한 요소도 설명하진 못한다. Y부터 끝까지를. Y는 뭐냐면 챌린지, 도전, 어려움이야. That makes one child resilient가 챌린지를 수식한다. 아이를 resilient하게 만들어 회복력 있게 만드는 도전이 스카는 상처를 주는 거야. 평생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지 왜 상처를 주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데어리지는 있다라는 얘기야. 다른 stuff. 내용도 있다. going on은 발생하는. going부터 해서 끝까지가 stuff 수식하고 including은 포함해서. random fact. random은 무작위. random의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what we 아는 현재의 우리야. 현재의 우리를 만들려고 일어나는 다른 것들이 있다. 유전자나 환경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랬어. 어떤 요소도 설명하진 못해. 왜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든 챌린지, 도전이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지. 왜 뭔가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 몰라. 다른 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현재의 우리를 만드는 다른 게 있다. 무작위 요소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 have to accept. 받아들여야 된다. like는 뭐뭇처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that 이하를. 이태, that은 명사절, that. 어떤 다른 내용들이,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일이 뭐야? 행운일 수도 있고, fate, 운명일 수도 있단 말이야. not all은 모두가 뭐뭐하진 않다. 모든 우리 삶에 있는 영향력들이 핀, 다운은 분명히 파악하다. 분명히 파악되지도 않고 앞에 not이 있으니까 동사에다 not을 넣어 파악되지도 않고 설명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정신을 진화시키진 않았다. 어떤 정신이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정신을 발전시키진 않았다. 우리는 정신을 발전시켰어. 어떤 정신이냐면은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다. what we 아는 현재의 우리야. 오늘날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다. 아주 다른 동물인 현재의 우리를 만들게 됐다. 오늘날의 진화과학자들은 더 적게 유전자가 규정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데 더 적게 킨, 열심이다. 사실상 인간 본성에 대한 전체의 생각은 점점점 많이 가짜처럼 보인다. 어색한 가족의 모임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상적인 함께 양육되고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이상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유전자나 환경은 예측을 어떻게 우리의 아이가 will turn out,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잘하지 못한다. 어떠한 요소도 설명을 못하는데 왜 도전이야?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든 도전이 또 다른 아이의 평생에 상처를 주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랜덤의 무작위 요소를 포함한 현재의 우리를 만들게 일어나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 일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그저 일어난다. 행운으로 부르던 운명으로 부르던 그냥 일어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우리 삶에 있는 영향력은 분명히 파악되거나 설명되진 않는다. 인간은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된 정신을 진화시킨 건 아니다. 우리는 정신을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매우 다른 동물을 만든다.